와 얘들아 오늘 여름휴가 떠나는 날이야 여리야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우리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야? 기차 타고 어떻게 해외여행 가?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꿈이 작아 그래? 오늘은 말이야 부산으로 떠날 거야 어? 부산 나는 그러면 안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너 부산 살지? 어 너네끼리 가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어 미호야 오늘 부산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음 내 생각엔 우리 여름휴가 맛있는 회를 사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오늘 해수욕장 가서 수영도 하고 그럴 거야 어 이날만에 꿈꿨어 응 미호야 어 근데 기차에 기차 타고 갈 거잖아 오늘 아 근데 강아지는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어 내 강아지인데 얘가 아 안 되는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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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 배변 훈련 됐어? 아 안 됐어 기저귀를 차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 이따가 똥을 싸지 않을까? 열차하는 말이야 아이고 또 혼나겠네 야옹? 아무 때로만 지리면 안 된다? 응 오늘은 야옹?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스 기차를 타고 할 거야? 그거 엄청 빠르대 음 와 여기가 기차역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깜깜하냐? 빨리 와 글쎄 음 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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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기, 기차역거 여기 입구가 막혔어 어떡해?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뭔지 왠지 불길하긴 하지만 기차 타고 부산으로 떠나면 되니까 응 그렇지 왔다 여기서 기다리자 얘들아 기차가 올 거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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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왜 우리를 보고 있는 거 같지? 축축 축축 폭폭 축축 어? 얘들아 기차가 온 거 같은데 응! 그럼 이제 타러 가자 탈것 다 이것보다 좋네? 어이 댕댕이 여기다 소변 하면 안 된다 어어 Containham 오줌을 싸면 어떡해 어? 뭐야! 기차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럴 수가 있나? 어? 시스템 고장! 시스템 고장! 어? 기차가 이상한데 좀 고장 났나? 뭐지? 터면에 염산이 들었나? 저기 저기 부산에 가야 되는데요 띠링! 부산 말고 천국으로 여행 모두 전부 다 척살 Knowing 이 지하철 옆 2020 노정 어윽 어려움만 해봐도 무섭네 이 지하철 이런 bi사관데? 요.. 요맨아 우리 부산가야하는데 저 기차왜이래 너 표 예약 네가 했잖아 난 이렇게 될지 몰랐지 너 확인한 거 맞아? 천국행으로 가는 거 티켓 끄는 거 아니냐고 아무래도 댕댕이의 소변에 문제가 있었나봐 그게 고장을 일으킨 거고 댕댕이 오줌이 완전 염산인가 보네 진짜 염앤아 염앤아 어쨌든 우리가 오는 길도 막혀있었고 토마스를 피해야 되잖아 출구를 아는 거야? 여기 지하철역에 지하에 출구가 있었던 거 같다 지하로 왜 옮아야 된대 아 뭐야? 어 야 진짜 놀랬어 벤힝 인간들 어디든 갈 수 없음 염 어 iron 발견다제! 자 방금 생각 하나 먹고요 아이템 파이밍부터 하자 지하로 내려가야겠어 일단 어! 너네네! 왜 나야! 나 토마스 아니야! 나 열차 아니야 응 그치? 일단 한 번 지하로 내려가보자 그래그래 어 이 기차형 기차형 뭔가 이상해 빨리 빨리 도망쳐야 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차인 KTX 타워야! 으악!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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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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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녕하십니까 아 이색 거미줄 히 bri 너 인간들은 날 소중히하지않았지 아니 ㄷ 우리 주까지가 오줌 좀 쌀수 있지 감히 이 신성한 기차에 오줌을 발라 위이이이잉 이정도 벽 티면 턱으로 갈라주지 한날저로 걸리죠 정말 열받농글 죽여주겠다 못들어오지유 토마스 멍청이 정말 가면 줄 수 없구만 못들어오지롱 그거 부셔도 못들어오지롱 들어올 수 있지롱 못들어오지롱 너는 뚱뚱하니까 죽소? 야고르지롱 야고르지롱 야고르야고르지 진짜 못참겟 야고르지롱 야고르지롱 야고르지이 나 약올린 녀석 죽여주겠어 야고르지롱 야고르지롱 도망쳐 이제 끝났어 나는 목숨이 끝났다고 야고르지롱 야고르 야고르지롱 야고르지롱 야고르야고르지 야고르지롱 온갖 꼭 죽 No 어 미안해 이제 난 끝났어 정말 열받는 분 꼭 죽여주도록하겠어 아앟! 안되쥬? 아 근데 지하실을 못가봤어 지하실 출구가 있다고 했는데 가봐야되는데? 일단 내려갔으니 위로 올라가보자 도망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요 여기서 템 좀 파밍하자 위로갔어 어 속도 증가 포션 재생 투명이랑 즉시 치유 오케 나이스 자 신속 포션도 있고 아니 신속 포션은 됐다 재생만 뜯자 속도 증가 아 여긴 아닌거 같고 비치기검 아이템 많다 도망칠 수 있겠어 잘 잘 이거 아니고 위에 올라가 아 근데 지하실 내려가볼까 이제 지하실에 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려가보죠 여기 근처에 없는거 같다 지하실에 출구가 있다고 또 했으니까 빨리 가보자 뭐야 출.. 출구가 무너져 내려있어 입구가 막혀있다 티엔투를 펼쳐 아 하하하하 야 응? 오줌 쓰면 어떡해 너 때문에 오줌 때문에 지금 고장났잖아 응 어 찾았어? 응 혹시 터뜨릴 수 있는 그런거네? 응 어? 잠깐만 이리 도망가 응 어? 아 어 flames 끄쟈 꺄 어 그 아 으 곰 aking 곰 로 tele 로 populated 아 일단은 여러분들 TNT로 무너져내린 곳을 터뜨려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TNT를 찾으면 되겠다 어 이거 입구가 왜 막혀있어 아 여기 있다 저깄다 저깄다 토마스 저깄어 와 진짜 근데 토마스 진짜 오랜만에 봤지만 진짜 무섭게 생겼네 어 TNT 또? 오케이 나이스 이게 한 여러개 필요하나봐 나가려면 여기 비밀폰모가 있네 한 번에 지하로 올 수 있다 여기 계셔 여기 뭔 소리야 에이 아이티야 TNT를 빨리 찾자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토마스가 무슨 무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도마스가 무슨 스나이퍼를 들고 있냐? 나 봤어 그 잔인한 모습을 나 여기 나가야지 도마스는 wore 발 acter 으으으으upp 으으으 rival 캔 dishwasher 으 으 아 아 아 아 ce bles rang 으 2 으 아 으 으 으 밖에 없어 이번바 어 한 방에 죽어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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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없이 한 방에 죽어라 아 못 맞추지 못 맞춰 못 맞춰 응 못 맞춰 에임 안 돼 몸이 엄청나군 에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 최초로 아오온이 한 번도 안 죽고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뭐야? 내가 이런 걸 주웠는데 말이야 어따 쓰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거 출구에 쓰는 거야 벽돌을 파고 나가는 거라고 어 여기 되게 좋은 장소가 있네? 나 여기 숨어 있었어 아까 김리아가 여기에 돌아다녔거든 응 그렇구나 토마스 녀석 토마스 녀석 총을 쓰기 시작했어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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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모드 발동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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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오는 게 좋을걸?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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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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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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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감옥 날 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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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똥 싼거야? 잘한거야? 초록색이냐? 시금초만 먹었나? 고마워? 역시 우리집 강아지 댕댕이 티에디 몇개 찾았어? 우리집 강아지 낚싯대로 걸어놔야겠다 낚싯대로 걸어놔야겠다 가자 이렇게 땡겨줄 수 있어 뭐야 뭐야 야 뭘 꺼낸거야 야 전기톱이다 전기톱을 꺼내네 일상생활 나의 다행히 다행히 두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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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래 뚫려있어도 한 번에 내려왔습니다 게이득 자 지하실 가서 이 TNT 써보죠 한 번 두 개면 뚫릴 수도 있거든요 자 TNT 두 개면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빨리 한 번 가보죠 출구가 뭐나 저리 입고 막혀있다 그거 빨리 제발 어? 아직 멀었어? 안 돼 한 두 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limited 블라더 미술 여기있는 것 다 알고 있다 합리 뭐 우하고!! 이만! ㅋㅋㅋㅋㅋㅋㅋ 지시티유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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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TNT 2개 정도만 있으면 나갈 수 있을 듯 나 한 개 있어 어깨 어 여기 있다 한 개 줘봐 혹시 몰라 한 개라도 뚫릴 수 있어 가보자 아 그래? 가자 지금 많이 파놨거든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의 친구 토마스에요 토마스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드디어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산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로 와보시래요 토마스와 친구들 모여라 여기가 좋겠어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여기가 부산이랍니다 토마스와 친구들 바다와 낭만이 넘치는 부산으로 다음 생에 보내드릴게요 낭만이 넘치는 여기가 부산인가? 아 부산 가기 힘드네 부산행이네 이거 요로야 너 혼자 남았어 요로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이 엔더 진즈를 어떻게 나갈 수 방법은 없을까? 없어 요로로가 우리 살리는 방법밖에는 위에도 막혀있는 것 같은데 이 TNT를 써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나갈 때 쓰긴 써야되지만 요로... 그치? 좀 그렇지? 어... 우리 나갈 때 써야되잖아 토마스가 오네? 토마스와 친구들은 정말 거짓말쟁이예요 훔쳐버렸네 아주 약오르드구만 아까의 너의 모습이... 아 요로로 어딨어? 마지막 한 녀석도 내가 여기에 넣어주지 요로로... 빨리 우리 얘 살리라구! 어쩔 수 없다 여기도 기다리는 수 밖에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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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니가 쥔이 벌고 새주인의 선택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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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다 토마스가 고장난게 얘 때문이야 어? 야 그니까 기차에는 반려견 데리고 오지 말랬잖아요 아 근데 지멋대로 쫓아온거에요 뭐 이런 강아지가 다 있어 어? 요루루 왔어 어? 요루루 믿고 있었다고 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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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요루루 가자 얘들아 가자! 드디어 아 아닐수도 있지만 요루루 너 마이크가 안 들려 지름길이 나제? 요오! 짜오 TNT 하나 더 있는 사람 TNT 한 두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나 없어 TNT 같은 거미줄을 끊게 찾아볼게 없이 모르니까 나는 오케이 나도 한 찾아볼게 저 왼쪽 가서는 좀 찾아볼게 안 찾아본 데가 있거든요 요기 이런 부엌 쪽은 안가봤어 토마스를 피해야되는데 부엌 쪽 가보자 없고 없고 없는데? 없단 말이야? 밀치기검 하나 있네? 그럼 안되는데? 음 여긴 없구요 반대쪽 가보자 큰일났다 토마스가 날 봤나? 안 봤나? 안네 봤어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와 시체들 어서 모여 놀자 부산으로 떠나자 진짜 부산으로 가겠다 부산행이었네 부산행 왕탈하셨고 아 이거 TNT 보기 힘드네 하나로 한번 뚫어봅시다 어쩔 수 없다 하나로 뚫어볼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어 이거 어디야? 어? 뭐야 여기 떨어졌어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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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죽었어 또 야 보통이 아니야 토마스 토마스와 친구들이 아니고 토마스와 시체들이라고 세상에 너무 무섭잖아 지름길 지름길 여기 다 왔지 여기가 거기 진입 vikt 여기 restaurant 여기에 이제 아 vikt 아 어 야앜! 또 bitten더라 후우우우 persone 아주 끈질긴 녀석이네? 아 진짜 끈질기네 자 밀치기검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 밀치기검 아 밀치기검이 나 살렸어 이렇게 TNT 하나에 모든 모든 운명을 건다 TNT 하나로 입고 뚫고 나가겠습니다 출구 출구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 하나에 내 인생을 건다 안 뚫렸다 안 뚫렸어 와 TNT 몇 개 필요한 거야 이거 TNT 부족 와, TNT 몇 개 필요한 거야 아이고, 와 하나 더 필요할 게 같은데 여멘아 나 여기 잠깐만 밟아줘 쉰 속이 없어 어 휴우 이거, 이거 투명 포션이거든? 써 이거 나와 가자 아니 우리 TNT 어? 나 터트려봤는데 입구 안 틀렸어 하나 더 필요할 거 같아 어? 쟤 봐라? 아 뭐야? 너 TNT 있냐? 어? TNT 요리야 너 TNT 있어? 아니야 없어 빨리 TNT 내놔 야 우리 우리 이거 낚실대 있는 사람? 나 이제 끝났어 어 잠깐만 온 거 같아 빨리 줘봐, 빨리 줘 가자 가자, 터뜨리러 가자 이제 따라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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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터뜨릴 수 있어? 어 에? 괜찮아 어? 어? 응 으아 랜스톤 없어도 터뜨릴 수 있을까? 응응응 응응 네 아 있구나 너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그래 그래 따라와? 여기 여기 떨어진다 여기 떨어진다 일로 가지마 일로 가면 떨어진다 어 여기저기 펑크가 맞네? 호되게 당했지 뭐야? 으헝 응응응응응응 분명히 온다 토마스 이제 냄새.. 냄새 맡았다 우리 지하로 내려가는 거 빨리 빨리 튀겨 자 터뜨려 터뜨려 자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걸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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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뭐야 줄구가 막혀있다 공사할 때 썼던 공구함이 있다 이걸로 토마스를 수리해주자 야 이거 야 공사복 하나씩 입어 토마스를 좀 수리해주도록 하자 얘들아 좋은 생각이야 토마스와 친구들 토마스야 수리해줄게 야 수리해줘 수리! 수리해! 잡아 잡아! 잡아! 뭐든지 고칠 수 있는 망치로 고쳐주었습니다 수리되버렸다 아 수리시켜줬다 아 이제 우리 부산으로 가야지 맞아 수리 됐나 확인해볼까? 아 수리가 되었네요 수리가 되었다 잘 되었다 토마스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부산 간다니까 부산 간다니까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니 근데 토마스가 지하철이었어? 콧렇게 승객들은 탑승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애들아 탑승하자 이제 아 드디어 갈 수 있겠네 합승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야 야 왜 난 놓고가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부산인데요 아아 아 이따 얘들아 왔다 우리 이제 휴가를 즐길 수 있겠어 아싸 맞습니다 여기 부산 아니야 더 수리를 받아야겠네 여기 부산 아닌데 고장 났네 아직도 아 안되나봐 안되나봐 아 이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